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드디어 토요일이네 오늘은 철인 왕호 날이에요 알아요? 스패니쉬 스패니쉬 단어를 모르는데 과포모 안녕하세요, 탈랜드에서 오늘 왜 이래요?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감사합니다 본방사수 보고 네, 이제 9시간 남았네 9시간을 남았는데 제가 어제 또 우리 또 그차나 또 서로 소통하는데 내가 스포가 안되는 선에서 질문을 철인 왕호 쫑철 제발 토요일만 기다렸어요 철인 왕호 19에 그쳐 손 흔들어 주셔요 철인 왕호 기다리고 있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네, 대충 했습니다 철인 왕호 언제 기다려요? 촬영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풀어 주시는 거 잊지 않았죠? 에피소드는 그 인터뷰 질문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MBTI 뭐예요? ENFP였나 ENTP였나 기억이 안 나네 그 무슨 열정적인 뭐였던가 그거였던 거 같아요 네 네 너의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색깔? 음...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블루 레드 그리고 바이올렛 쏙 친구 아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뭐할 거예요? 쉬어야죠 촬영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순간이 있나요? 제일 재밌었던 순간 꼽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이라는 게 어렵잖아 질문지 다시 봐도 되나? 내가 질문지 보면서 댓글을 못 봐가지고 네 네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는 많은 종류 자, 질문 다시 봅니다 예쁘게 웃는 법 강조해 주세요 예쁘게 웃는 법은 우리 그 예쁘게 웃는 웃음 교수 하시는 분들에게 받으세요 저는 예쁘게 웃는 게 아니랍니다 아 철이 나오고 찍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제일이라는 건 조금 이따가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 조금 많이 전부 기억이 나세요 오빠 MBTI는 CUT 아니라고 ENFP 아니면 ENTP라고 이제 곧 막방인데 수고하셨어요 아 예 음 해선 언니 성격 재밌어요? 하하하하 성격이 재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성격이 어 성격 좋아요 재밌고 되게 생각보다 애교가 많아요 어떻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팬들한테는 예 네 좋은 하루 BTW 비트윈 비트윈 BTW 미인 안녕하세요 아 이 노래 너무 많이 듣는 거 같아 내가 하나 노래를 꽂히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 점심 먹었어 흠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 조연아님 말고 근데 내가 되게 진짜 좋아하는 또 보컬리스트분이 있어요 진짜 짱인 것 같아 이 노래는 너 내가 키우고 노래가 소향 소향 노래가 좋은 노래야 정말 멋져 범방사수 해야지 추운데 나가서 뭐하겠니 방송 봐야지 korean singer she's name is Soyeon unbelievable voice 이 노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ood luck, Good luck today until you come and sit the while with me. Speak Thai, I don't know! Thai. Dadd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질문지에 올려주세요. 다음에 이제 내가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m not cured. I'm not cured, hey? I'm not cured. I'm not cured, hey? I'm not cured, hey? I'm not cured, hey? I'm not cured, hey? I'm not cured.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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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ed. 네가 해. 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swy, swyy, swy. 아멘 쿱쿱쿱쿱쿱쿱 쿱쿱쿱쿱쿱쿱 내가 또 좋아하는 노래 잠시 질문지를 한번 봅시다 어응이 있었던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몇 살이야? 일단은 25금이야 오빠 애드립에... 아... 내가 생각해도 좀 대박이었다는 애드립이 있었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대박인 애드립은 없어 다 창피해 철인왕후에서 철종 말고 탐나는 역할이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이거... 내가 인터뷰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 거기를 참조해 줬으면 좋겠어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김정현의 스케치북 아주 출연진들이 빵빵하지 왜냐면 DJ정현님 좋아하는 팝송도 추천해 주세요 오케이 좋아 이거 내가 진짜 조지아에 있는 친구가 있어 조지아에 있는 친구가 있어 친구가 있는데 저기 이거 곡은 이거는 이거 이런 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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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듣고 오빠 엄마가 옆에서 보는데 왜 수염 안 자르셨냐고 물어봐요 어디 나갈 일은 없어서 왜 이렇게 귀여운지 궁금해요 안 귀엽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덜 궁금해할까 종철이와 종전은 만나나요? 그거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지 내가 나오긴 해 철종이 19부에 나오기는 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지 호수씨는 수영장에서 그리고 호수과에서 따로 찍었을 텐데 연결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떻게 하신 건가요? 아주 편집의 힘이죠 제일 좋아하는 대사 있어요? 중전 오빠 철인왕우에 나오는 오빠 친구 배우님은 고등학교 친구예요? 네 오빠 연기 진짜 내 칭찬 부끄러워 철종이는 행복한 아비로 끝나나요? 본방사술 해보세요 근데 어떤 게 행복한 거지? 어쨌든 뭐 보세요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있나요? 철인왕우요 혜선님이랑 언제 한 번 같이 인스타 라방 해주세요 내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바쁜가봐 18살인데 뭐라고 불러야 하죠? 오빠 삼촌?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너 너무 섹시해 감사합니다 마을키타 말아보세요? 당연히 마을키타 말아보세요 싸나알 싸나울 호빠로 싸나울 열린 결말인가요? 열렸는지 닫혔는지 모르겠어 판단이 잘 안서 내가 보기에 차기작으로 하고 싶은 장르는 뭐든요 촬영 많이 힘들었나요? 그래요 즐겁게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날씨가 다신 후 날씨가 다신 후 이 노래는 날씨가 다신 후 날씨가 다신 후 홍콩 팬들에게 사랑해요. 홍콩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 홍콩을 좋아해요. 에이프릴라니타? 라나티? 올라갔어. 없어졌어. Can you say Apakabal?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인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진짜 많이 들었어. 예전에 연극할 때 인물 테마 분위기 때문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네. 이 영상은 음 이거 아닌데 필립 그레이스 필트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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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T Morning You know that? Speak Spanish. I don't know Spanish. Teach me. 질문을 보자. 오빠 한예중 친구들 자주 만나요? 네 자주 만나요. 오빠 피부 완전 좋은데 비결이 있어요? 현재 우루우스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노래 뭐 틀리려고 했는지 또 까먹었대요. 정연 또 까먹. 정독가. 욕이지? 배우님 뮤지컬 많이 보러 다니시나요? 어... 예전에는 그랬는데 음... 요샌 또 못가지? 오빠 후드티 전에랑 똑같네요. 네 그래요. 편하게 입는 후드티입니다. 제가 기타 칠 줄 아는데 노래 추천해주세요. 어... 글쎄요. 오빠 항상 응원해요. 고마워요. 팬텀싱어에서 어느 팀들 좋아해요? 흉스프레소죠. How's your new year? 음? 글쎄. 뮤지컬 하실 생각은 없나요? 지금 좀 이거 끝나면 뭐 생각해봐야지. 제일 좋아하는 책 음... 바이블 으으... 30 먹었어요. 지금까지 한 작품 중 본인과 가장 비슷한... 다 비슷비슷해. 음... BTS 송, 플리즈. 음... 제 가장 좋아하는 비체성, 다이너마이트 수요님이 올리신 인스타 봤어요 도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로코 드라마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가능하다면? 오빠 어떤 이상형이예요? 오늘의 TMI 주세요 딸기 먹었습니다 철종인 인스타 왜 멈췄어요?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만약 아는형에 출연하게 된다면 누구와 함께 출연하고 싶나요? 철인원구팀 있지 뭐 소봉주 소봉지랑 철종제 원범지라고 해야되네 내일만이라도 내 남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나요? 있어? 내일 하루 좋지 남자친구 되줄게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못 잘 속쌍인지 겉쌍인지 무쌍인지 모르겠어요 엑소송 You know 엑소 I know 엑소 오늘은 무슨 바지 입고 있어요? 반바지 입고 있어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노래 들어요 마마와 얼만큼 친하신가요? 어.. 장난칠 정도로 친한데 뭐.. 글쎄요 내가 친하다고 생각해도 마마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애기 태명 어흥인가요? 글쎄요 오빠 이상형 알려주세요 바로 너 OST 스포 스포는 안 된다고 했잖아 응? 나만의 것이 아니니까 이런 공간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 제목이 첫눈처럼이지? 첫눈처럼 하면 뭐가 떠오르나? 이 노래도 좋아하고 음 응 노래정말 좋은 것 같다 사극을 또 하게 된다면 어떤 지위를 맡고 싶으신가요? 왕 역할은 했는데 또 왕을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다른 역할도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뭐.. 전 뭐든 좋은 것 같아요 사불첩보고 입덕에서 오빠와 나온 드라마 다 봤어요 땡큐 배우님 소울 보고 우셨나요? 울진 않았어요 몽글몽글 했어요 마음이 오빠 땡큐 포 유어 메이징 액팅 땡큐 왜 아유 큐트 암나 큐트 헤이 아테이션 플리즈 암나 큐트 오빠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성인이 돼야겠지 오빠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딸기의 여러가지 먹었습니다 오빠 인도네시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 예전에 갔을 때 엄청 자연이 예뻤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뭐 이런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섬도 있고 오빠 이상형이 몇 명인가요? 서른 마흔다섯 명 오빠 연기 미쳤어요 고마워 노래 잘 부르세요 용? 노래 못 불러요 저도 저도 남자친구 음 그럼 양다리인데 합의를 좀 봐줄래? 오빠 아침 뭐 먹었어요? 아침 안 먹었어요? 혈액형 뭐예요? A형이에요 철종주 케미 어때요? 엄청나죠? 퍼스널 컬러? 모르겠어 뭔지 어흥했던 날 뭘 묶은 건가요? 곤란해? 오빠 팬들 심장어택하는 방법 따로 배우셨나요? 심장어택? 아니요 안 배웠어요 마마랑 진짜 결혼해 마마랑 진짜 결혼해 어 글쎄요 제 의지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웃는 거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오빠 혹시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어요? 딱히 뭐 특정은 없습니다 오빠는 리사 블랙핑크를 알고? 응 알아요 오빠 지금까지 했던 배역 중 제일 좋아하는 애착가는 배역이 뭔지 궁금해요 다 애착이 가지 뭐 어떻게 하나만 꼽을 수가 있나 어제 설날에 뭐 쉬었지 뭐 영화 계획은 없으세요? 뭐 지금 일단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뭐 그렇지 않아? 출연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나요? 뭐든 나는 뭐든 일단 하나 꼽기가 그런데 내가 도전하는 입장에서 불러주시면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바로 너 오빠 신혜선 언니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세요 함께 찍은 사진이 있나? 물어볼게요 이 상 중에 마음에 드는 의상은 곤룡포 좋아하는 가수는요? 너무 많아요 계속 드려드리고 있겠죠? 제가 오빠 저 남자친구 없어요 이런 어떻게 행복하다면 뭐 다행인데 불행하다면은 사귀도록 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중전 해줘요 중전 첫 번째 소양님 소양님 노래 듣고 싶다 소양님 이것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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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차기작 있어요 비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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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이에요 비밀이에요 안아 오늘 왜 이렇게 청순 하세요 TVN 안녕 나 수염있는데 수염있는데요 청순하다냥 자연인 느낌인데 오늘 촬영 안해 촬영할게 어딨어 다 찍었는데 TVN 아냐 TVN 조심해주세요 발음 오늘 이제 또 우리 막방주 잖아요 러블리 보이스 알바 가서 본방사수 못해요 이런 어디를 알바 가길래 9시 이후까지 일을 한단 말이야 10시 이후까지 그래서 그런거야 호쌉이그 게임 TVN님 어디 가셨지 왜 대답을 하는 이즈씨 너 왜 계속 우리 엄마를 찾아? 어머니 어머니 아이컨택 듀얼 TVN 스포일러 플리즈 또 끝나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러브유 킹 필리핀에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저 러브유 러브유 저 러브유 질문을 한번 또 볼까요 인도네시아 I know I'm from indonesia 마지막 촬영 끝나고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추웠어요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이 뭐예요? 흰색이요 어떤 장르 노래 좋아하세요? 장르 불문입니다 고3인데 라방 보고 있어요 안돼 끝낼거야 이제 곧 곧 걸어가야지 오빠 저 철이 너무 이대로 못보네요 정말 음 노래제목 첫눈처럼 오빠 애교해주세요 싫어요 할미가 사랑해 오빠 13살 연아는 어떤가요? 뭘 어떤 식으로 어떠냐고 물어보는거니? 나이가 중요하니 음 대남무습 오늘 보실건가요? 봐야죠 이거 보면 나는 성덕이다 박시은님 봤어 성덕 축하해 오빠 코로나 끝나후에 꼭 대만 한번 와요 대만팬분들이 오빠 너무 좋아요 하트 대만이 가깝진 않은데 가야지 음 기회가 되면 음 자 읽고 왔어 또 계속 읽어볼게요 음 음 지금까지 오빠가 나왔던 작품들 보면 인물의 성격이나 배경에 맞게 목소리 톤이라든지 말투도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 노력들이 있나요? 대본을 열심히 봐요 네 대본을 열심히 봅니다 대본을 열심히 봅니다 점심 드셨나요? 네 먹었어요 어디에요 오빠? 네 마음속 영어 어떻게 배웠어요? 배운거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혹시 차기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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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싶은 차기작이 뭐에요? 차기작인건 알겠는데 비밀 정한나 음 정한나 오빠 제 통장은 통장이라 대나무숲 못봐 이런 오빠 열일곱살 연안 국어 온라인 수업 열심히 하고 있어 오빠 민초 좋아하세요? 음 가까운 유튜브에 김정연 민초를 검색해 보세요 전화사전은 없나요? 중전이 썼는지 안 썼는지 뭐 한번 봐봐요 사전 쓸게 있나? 동생이나 형 누나 있으세요? 형 동생 있어요 태윤이 때부터 팬인데 교복 입는 역할 한 번 더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나를 쓰실 생각이 있으실까? 그분들이 로맨스 영화도 찍을 생각 있어요 너무 좋죠 음 로맨스 해보고 싶어요 가장 좋아하는 셀 아까 얘기했어 오빠 데잇 미 음 해외인 것 같은데 나갈 수가 없어 호호호호호 해달라고? 철종에 호호호호 호두 좀 벗어봐요 싫어요 싫은데 이 노래는 듣고자 했던 노래가 아닌데 백에서 너무 화려하네 자 이제 맞춰야지 중전이 사회찬미 구승준 명대사 몰라 뭐가 있지 아 그 이거 뭐 이런저런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가끔 메시지를 봐요 DM을 보는데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1일 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뭐 서운해 하시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1이랍니다 모두가 1이고 단지 제가 1로써 여러분한테 모두에게 답장이나 피드백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죠 사실 제가 기계가 아닌지라 모두 다 이렇게 반응해드리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 일에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 겸 오늘은 진짜 왜 켰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도 좀 마지막 주가 되다 보니까 좀 허전한가봐 좀 허전한가봐 네 본방 보고 또 얘기하자 아직 두 개나 남았잖아 그래도 자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어디 가냐고 약속 있어 약속 있어 9시 반까지 티비엔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티비엔에서 봐 안녕 나중에 봐